정부는 세월호 사고 초기 우왕좌왕하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했을까요? 뉴스타파가 만난 전문가는 먼저 세월호의 침몰을 최대한 지연시킬 대책을 빨리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같은 6천톤급 대형선박이 2시간 만에 침몰할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복원 한도를 넘어섰다면 침몰에 대비했어야 했고 승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침몰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했다고 석부천 씨는 말했습니다. 세월호가 급속히 기울고 있을 시각. 해경구조대가 오기 훨씬 전에 세월호 옆에는 유조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어떤 유조선들, 두라이오에서 온가요? 그 유조선들이 있으면 그 유조선들을 접안시켜서 이렇게 선체가 가라앉더라도 최소한 시간을 벌어주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 두라이오스를 갖다 대면 그러면 전혀 침몰하지 않느냐 침몰은 합니다만은 이 두라이오스 자체가 부력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조선이 같이 세월호가 침몰한다 하더라도 유조선 그거 얼마 한다고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도 유조선이 더 비싸지는 않지 않습니까? 해경은 둘라이오스 5에 구명벌 투하만 요청했고 세월호는 점점 더 기울어만 갔습니다. 많은 경험을, 실무에서 많은 경험을 한 책임자였다면 빠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전에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경험자가 만약에 책임자로 있다면 아무런 결정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관한 지식도 꼭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책임 있는 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사고 초기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자는 신고자, 즉 세월호 탑승자였습니다. 신고자와 통화를 유지하면서 현장 상황을 계속 파악해야 했습니다. 신고자한테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급받으면서 모든 정부기관의 실시간으로 또 알려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처음에 전화를 건 사람이 빠른 시간 안에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전화를 받고 네 알았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끌어버린다면 어떠한 상태의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당국은 신고 접수 후 간단한 질문만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해결이 아니라 지금 판정에서 해결 주문은 하나, 둘, 셋입니다. 지금 빨리 해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119, 15 아마 그게 또 통보를 해서 연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3C라고 합니다. 3C. 항상 책, 콜, 케어를 해야 되는데 책, 책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콜을 하게 되죠. 콜. 전화를 겁니다. 119가 되겠죠. 미국 같으면 911이 되고 119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케어가 되죠. 일단 배가 가라앉은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했을까? 배가 가라앉게 되면 해제 어떤 모든 지원과 지물과 해류와 모든 현장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다면 제일 먼저 그 마을에 진도 앞바다 있죠. 그 이장님이나 혹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20년, 30년 동안 어업을 해오신 그 마을의 전문가를 빨리 모시고 와야 돼요. 실제 우리가 미국에서 구조작업을 나갈 때 항상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 항상 모셔오셔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자초된 세월호의 구조, 설계 구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딥시 다이버들이 조난자를 구조를 하러 가려면 그 배의 설계도를 빨리 이수받지 못하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초기, 구조당국은 조류가 가장 셀 때 잠수를 시도해 골든타임을 흘려보냈고 설계도는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서야 언딘 측에 제공됐습니다. 조류와 설계도를 파악했으면 무엇보다 선내 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조류가 강했다면 가이드라인 설치를 위해 다이빙벨 형태의 구조물을 활용했어야 한다고 석 씨는 말합니다. 기후가 안 좋고 태풍이 있다든지 해류가 심하다든지 조류가 심하다든지 이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보통 다이빙벨을 사용합니다.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칠 수 있느냐가 이 군안의 승패를, 구조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1노트에서 3노트에 조류나 해류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전문가가, 전문다이버가, 전문팀이, 전문 배가 상주였다면 30분에서 기로도 한 시간 안에는 다 치줄 수가 있습니다. 조류의 방향이 웨스트에서 이트로 흐르고 있다고 가정할 때 저희는 보통 이런 철 구조물을 이렇게 구조물이 되겠죠. 이 구조물을 여기 배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해류의 수심을 감안해서 빠르기를 감안해서 여기에다가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해류에 의해서 배 근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다이버가 빠른 시간 안에 가이드라인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경우 이틀이나 걸렸고 그마저도 해경이 아닌 민간 잠수사들이 설치했습니다. 일단 가이드라인을 설치했다면 다이빙벨을 활용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다는 게 석 씨의 설명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치진과 동시에 이 다이빙벨은 사람이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구조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지 못했냐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1노트에서 3노트 정도는 항상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이 걸프 오브 멕시코는 태풍이 일주일에도 서너 번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하는 중에도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태풍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가기도 합니다. 다만 특정한 구조 방식을 정해서 구조 작업을 하던 도중에 다이빙벨 투입 등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빙벨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처음에 사고 초기 당시에 빨리 다이빙벨이 들어갔어야죠. 나중에 다이빙벨을 치게 되면 하나의 어떤 셋업이 된 바지선이나 DSB나 선박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모든 장비를 셋업하는 데에는 최소한 몇 시간부터 최대한 며칠은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다이빙벨이던 구조물을 넣어서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들어가야지 중간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주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석 씨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사고 초기 한두 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잠수지연선의 확보는 물론 전문구조인력이 평소에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숙달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해경이 해체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지금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느냐 실수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치고 바꾸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혹은 이러한 업무부처를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고 옮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문가의 지적이 한국의 실정에 100% 들어맞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력밖에 보여줄 게 없었던 우리나라 구조당국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